아닌데? 아... 아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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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아핵 하아핫 하아핳 하하Alright 아휴 빡치네 아- 아이웰là 아 아 참 사람 민망하게 자 오케이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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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예수 모의 부의 시작했네 언제 시작해서 아씨 말 좀 신호 좀 시키고 갈라 그랬더니 시작을 해 버렸는데 빠르게 빠르게 합시다 어어 여기가 아니야 이 자식 이 자식 밟아버려 그렇지 자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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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이번엔 할 수 있다 이번에도 못하면 너는 이 게임을 접어야 한다 어 이번에도 못하면 넌 이 게임을 접어야 돼 얘네 그냥 온통 박치기 해버리면 되나 온통 박치기 어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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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네도 잡는건가봐 아니 얘네도 잡는건가봐 이번판부터 이제 진짜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쟤네도 잡는거네 예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거죠 예 원래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음을 얻는겁니다 예 아닌데 쟤네 잡는거 아닌데 쟤네 잡으면 시간이 부족한데 쟤네 잡으면 시간이 부족한데 쟤네 잡는거 아닌거 같은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 쟤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지 안되겠다 자 쟤네 발로 밟구요 게임이 좀 이상해 게임이 좀 이상해 아 잡는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좋아 말아 달려라 그렇지 빨라 빨라 자 넘어가자 쟤네 넘어가자 쟤네 넘어가는거야 그냥 넘어가는거야 하나 둘 셋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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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 무시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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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좋아 좋아 너는 빠르다 너는 빠르다 충분히 빠르다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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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마시합에서 1등을 하는 말이다 너는 경마시합에서 1등을 하는 말이다 그렇지 너는 바람과 바람을 가르는 말이다 좋아 빠르게 하자 오케이 자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전령이 어 이쪽이 아니잖아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그래 저기있다 자 가자 가자 저기있다 저기있다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이 자식 죽어 어 뭐야 뭐야 얘네 얘네도 맞나본데? 쟤네도 맞나본데? 아니 쟤네도 맞나봐 쟤네도 맞나봐 얘네도 맞는거 같애 오케이 얘네도 맞는거 같애 내가 너무 빨리 뛰어왔나봐 어 뭐야 내가 너무 빨리 뛰어왔나봐 내가 너무 빨리 뛰어온거였네 야씨 이게 또 내가 너무 빠르니까 또 이게 이런 일이 생기네 와씨 역시 어? 내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어 잠깐만 얘네는 아닌데 밀어버려 그냥 그렇지 썰어버려 옳지 어 어디갔어 어디갔습니까? 어 어디갔지? 어? 여긴데 어? 여긴데 어딨지? 아니 어디있냐? 아니 어디갔어? 아니 어디갔어? 아니 뭐지? 엄마 이 게임 좀 이상해 내가 땅으로 꺼졌나? 241미터 241미터? 241미터? 뭐야 이 게임 잠깐만 애국자줄령 5명 5명 죽이는거네 아이 엄마 이 게임 좀 이상한거 같은데요? 아이 다시 해야되는건가? 어디갔어? 아이씨 어디갔지 다들? 이 동굴에 있나? 저쪽에 한명 있긴 하거든요 오른쪽에 아니 점점 멀어지는거 같기도 하고 어? 땅으로 꺼졌나? 어디갔지? 어어? 아 절벽에서 떨어졌다고요? 말이? 뭐야 이거? 아 이 게임 뭐야 이거? 이거 완전 쓰레기... 망게임 아니야 이거? 완전 쓰레기 망게임이네 자 다시 해야겠다 아 이거 쓰레기 망게임 아아 이거 몇번을 다시 하는거야 이거 지금? 아이씨 참 진짜 어? 빨강색은 원만 조치해야? 에이 와아 자 일단 요기서 한명이 나오죠 말타네 아니 말 쓰러지네 에 맨 앞에 요거 요놈 잡으면 아마 올라갈거에요 박으면 올라갔지? 올라갔겠지? 갔을거? 얼? 안갔나? 올라갔을걸? 갔을건데? 올라갔겠지 뭐 이걸 탭을 눌러보면 안나오네? 올라갔을거야 아마 네 갔을겁니다 오케오케오케 다 죽었어 땅에 떨어지지않고 아니요 죽었을거에요 하아 야 어어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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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아 쭈아 아이 나 이거 어 아 전령이 몇마리 잡았는지 이게 나와야되는데 아이 땅에 떨어져버렸네 아이 땅에 안떨어질라 그랬는데 잠깐만 전령 한마리 또 빨리 가고있는거 아니야? 아이 빨리 가야되는데 저기있네 저기있네 아 안가고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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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게임이 막 저렇게 가버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게임이 인간적으로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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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왜이 오케 야야야 어디가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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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 말이야 와아 깼다 하아 와아 이 자식 전리품은 챙겨야겠어 전리품은 챙겨야지 흥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오 가깝네 가까우니까 그냥 갑시다 아아 야 이거 큰일날뻔는데 바로 앞이였네 저기 저 아우 야 난 저거 못 싸운다 아 난 저거 나 나 나 이거 못한다 어 어 난 쟤네 못 잡는다 야 저거 싸우라 그러면 씨 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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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한다 저거 어 니다리무다리야 어서와라 어 우리 호진이 어서와라 굴러 그렇지 야 저처럼 이렇게 날렵하죠 에 엄청 날려봐죠 쭉쭉쭉쭉 뭐야 저 양 양은 뭐야 넌 어 사슴이니? 양인줄 알았네 어 잠깐만 여기 시체 시체 먹고 갑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사슴아 어 니다리무다리야 파타파타아 자 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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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이죠 여기 마을입니다 여긴 오성희형 오늘 어 수업이야 수업 오늘 오성이 수업이야 수업 대학원 수업이라서 아프리카 어 아프리카로 넘어와 아프리카에 지금 두분 두분 계시는데 어 너랑 잘 놀 수 있을거야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아프리카도 추천을 눌러 아 그리고 니들이 무사리야 어 추천 감사한다 으아 갖다 하아 인디언어 잘하죠? 인디언어 기가 막히게 하죠 제가 또 자, 오케이 어, 카니아계에 잠깐 빠른 이동을 해야겠다 어딨지? 퀘스트 아, 바로 옆이잖아 아잇 바로 옆이였네 퀘스트를 주시오 할머니 목소리 동안이에요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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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자, 이제 사우뉴님이 수업 끝났다고 이제 올 거예요 아, 이 병사들을 다 어떻게 잡지? 이 병사들을 다 어떻게 잡을까? 뒤치기 야, 너는 내가 이렇게 뛰어오는데 모르냐? 어, 뭐가 날 봤다 어, 여기 바로 있네 뒤치기 예, 마을 다시 지어졌네, 그러고 보니까 아니, 근데 지네 가족을 막 이렇게 죽이는 건가? 아, 죽이는 게 아니라 기절만 시키는 건가? 아니네, 시체 주직인데 죽여버린 것 같은데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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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뭐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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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튕겼어 아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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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다시 들어갑니다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아 게임 왜 튕겼어 갑자기 아 게임 갑자기 왜 튕겼지 아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왜 튕겼지 잠깐만 이건 뭐냐 오 야 이거 DLC 사지마요 DLC 사지마 아 어 10시간 10시간 플레이했네 잠깐만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세이브 안된거 같은데 오 와 씨 오오 나 컴퓨터 부셔버릴 뻔했어 나 지금 어 나 이거 이거 아니었으면 나 컴퓨터 부셔버릴 뻔했어 잠깐만 병사부터 잡는거 아니길 잠깐만 지금 나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지금 어 나 지금 처음부터 다시 아 병 아 병사부터 잡는건 뭐지 아 이거 다행이라는거죠 그쵸 어 다행이라는거죠 숙싹 자 빠르게 빠르게 아 다섯명까지 딱 처리했는데 근데 얘네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뛰어댕기는데 내가 오는걸 모르나 그쵸 그쵸 다행이죠 얘는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는걸 모르나봐 쓰읍 참 신기한 놈들 비쎄 아 얘는 왜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있어 어어 스팀 아이디 빌려주신분 저 환청임님입니다 예 저 환청임님이 예 게임제공자 환청임님입니다 이 게임 호진이 어서와라 어 호진아 사우뉴 온대 어 사우뉴 온대 오성이가 온대 예 빨리 올라가 이케 빨리 빨리 죽을땐 자 이 친구 둘이 친구거든요 둘이 친구인데 둘이 지금 18살입니다 18살 18살 액면가가 저래요 예 이 게임에서 액면가 제일 높은 두사람이 요사람들입니다